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렇게 먼저 퇴근해버리네 퇴근입니다 끝 퇴근 바이바이 과정 혜연 소식 ? 이름으로 하면 되는거야? 로제 네 인디아한테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어 도겸아 어 들어와 민규야 틴틴템트 후라이팬 놀이 하면 되는데 너부터 누구랑? 사람들이랑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게임 시작해 게임 틴팅팅팅 탱탱탱탱탱 틴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원우 넷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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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셋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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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넷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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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 둘 도겸 도겸 호시 둘 호시 호시 원우 넷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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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셋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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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 둘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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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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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승관 승관 도겸 넷 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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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 넷 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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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넷 민규 x2 번원 2 번원 x2 민규 2 민규 x3 문준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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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2 호시 오시 원우 3 원우 원우 민규 4 민규 x2 승관 2 승관 x3 민규 4 민규 x3 도겸 2 도겸 x2 호시 넷 호시 전화해 주세요 호시 넷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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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거셔요 게임 걸리면 1분간 퇴근 못한데 시작 도겸 둘 도겸 도겸 민규 넷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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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걸릴 것 같은데 준 넷 준 준 준 투건 하나 승관 문준이 넷 다 가도 못 다시 올 것 같은데 아니 형 나 문 좀 열어주면 안 돼? 아니 문 잠그는 놈 누구야 문 잠그는 건 반칙이지 그냥 아까 누가 자꾸 잠그어 문을 문을 나 아까 영 열어준 멤버였어 나를? 어 도겸 형, 버논 형이랑 같이 버논 너가 잠그다니는 거지? 문 잠그진 말자 열었어 승관아 열었을 걸? 열었는데 안 열려? 도겸 형 나는 어 열었어? 어 고마워 형 나도 너 뭐 나도 열어줄라고 내가 열어줄게 야 근데 후라이팬 하면서 내가 나갔거든 솔직히? 방금?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 아휴 근데 나 진짜 내가 잠그는 거 아니다 알아 알아 음 가자 방으로 가자 게임할게요 이제 또 후라이팬 해? 딴 거 해? 후라이팬 해야지 걸리면 1분 동안 퇴근 못한대 6명은 다 걸리게 안 되자 아버지를 승관아 시작해 틴 팅 팅 탱 탱 탱 탱 탱 탱 우라이팬 놀이 민규 셋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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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넷 준 준 민규 하나 민규 호시 넷 호시한테 전화해주세요 호시 전화해주세요 호시 전화해주세요 호시 전화 레츠 고 호시 전화 나 이거 해보니까 돌아가는 것도 일이더라 호시 전화 왔다 갔다 어휴 나 걸린거지 여보세요? 들어와 호시 전화 그만하게 하아 어렵다 아 나와 어우 하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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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여기로 언제나 Electronic 아 그냥 화장실 간구 화장실 mau 휴머리 Sec Invasion 이게 멤버가 적어질수록 더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출연을 출연할 숫자가 더 걸리니까 어떡해? 승관아 나부터 시작해 계속 나부터 시작하네? 어, 나갈 생각하지 말고 네 목소리가 너무 문쪽이다, 승관아 우리 무슨 게임 다른 거 하자 무슨 게임 할까? 옆 사람한테 칭찬 한 마디 하기 민규 형 항상 고맙고 사랑해 들어와 준희 형 사랑해 나 옆에 누구지? 근데 이 게임만 안 걸리잖아, 승관아 야, 문화 가서 디노 잡아야 된다, 디노 디노, 디노 디노 전화해주세요, 디노 디노 전화해주세요, 디노 여섯 명을 자 피부 벌리기 안 되자, 아버지는 손으로서 승관아 시작해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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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내는 여러분 답답합니다 이렇게 햇빛도 있고, 발음도 있고 아, 퇴근 몰래 하는 퇴근이랑 진짜 짜릿한 거구나 아.. 좋다 어? 누구 걸렸구나? 걸렸어 어? 누구야? 디노가 왔어? 디노야, 디노야 디노야, 그래 너 좋다? 오케이 디노 저거 저..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을 거야 디노 전화해 주세요, 디노! 디노! 디노 전화해 주세요, 디노! 우와, 디노, 우와 둘의 중반대로 디노야, 들어와 사진 달러 전화 중 이중찬이요 Osun, 들어온 돌맞이 하.. 3분 2분 만에 잡혔네요 하いた, 그냥 그렇게 퇴근 한번 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기엔 나도 이름을 부르긴 했다 중찬아 들어와 시간 미루어 빨리 들어가 이미 난 본 순간 나는 이미 봐줄 수도 없지 지금 민규 나간 지 한 1, 2분 정도 됐거든? 킹밖에 한 5분 가까이 됐을 때 부르잖아 민규야 그냥 우리 민규 좀 이따 전화하자 민규한테 오케이 근데 지금 전화할까 킹밖에? 민규 전화해주세요 네 민규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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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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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놀이! 버논 넷 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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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넷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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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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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가면서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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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that 탅! turning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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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남겨놓고 전원 후 전화해주세요! 전원 후 전화해주세요! 어? 안 갔나 본데? 호시 전화해주세요! 진규 전화해주세요! 진규 전화해주세요! 아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였는데 이렇게 놀거면 여기 다같이 밖에서 놀자 그냥 고잉 세븐틴 컨텐츠 하나 찍고 퇴근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면 키팩키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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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전화해주세요! 예? 왠지 형? 그만 좀 만나자 그만 좀 그만 좀 자 지금부터 문 열고 나오면은 30초 동안 기다리게 한 번 문 열면 오케이 좋아요 30초 민규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네, 호시 전화해주세요 네, 버논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다 말하면 퇴근 못하긴 하겠다 아이 나 30초, 원효야 나 30초 What time is it? 5, 4, 3, 2, 끝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룰을 정해야 돼요 야, 이거 룰을 정해야 돼 아무도 못 나가, 진짜로 이게 말하는 사람 횟수를 정해야 된다니까? 3번이든지, 5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못 빠져나가는 거 같아 못 빠져나가? 내가 봤을 땐 근데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 우리 이 여덟 명은 그냥 다 같이 이거 엔딩 찍어야 돼? 이게 인원이 줄수록 불리해 출연할 사람이 적어서니까 조슈아, 도쿱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횟수를 몇 번으로 정할까요? 저는 3번이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8명이면 3번 하면 끝? 아예 못 말해? 아,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지 그 대신에 옆 사람은 상의할 수는 있겠죠 그래 전화해 주세요, 3번 전화해 주세요, 3번 한 사람당 전화해 주세요, 3번 그리고 나올 때 문 열고 걸리면 1분 1분? 야, 그럼 바로 할까? 바로 할까? 바로 할까? 가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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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옆에 누구 있어요? 옆에 누구 있어요?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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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전 2번 2번 3번 2번 2번 3번 3번 2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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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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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그려드릴게요 4번 5번 3번 9번 6번 8번 7번 산 engineers 민규 도겸 1분이요 좋았어 5분 얘가 5분 왜 이렇게 떨리냐 제발 나한테 쓰지 마라 아이템 얘들아 딱 인당 3번이다 나 빼고 7분 남았으니까 21번 중에 내가 안 불리면 되는 건데 21번 전화 볼 거 같아 냄빨로 나왔네 기태고 왜 민규야 디노랑 민규 형 1분이야 1분 호시 형도 1분이야 1분 뒤에 봐 호시 형 1분 뒤에 봐 호시 형 2분 뒤 2분 뒤 준 형 전화해 주세요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전화해 주세요 걸렸다 걸렸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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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리고 이제 이곳이 나한테 아이템을 써? 잘했다 잘했다 얼른 와! 얼른 와! 빨리 와! 민규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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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지 우리 1분이야 또 나 1분 아니야 어? 우리 둘이 걸렸으니까 우리 둘이 1분이야 호시오 걸렸어? 어 디노야 디노야? 야 버논이 어디있냐? 버논이 전화해주세요 야 전화해볼 때가 됐어 이제 전화해봐 얘들아 응 들어가 형 전화 걸렸지? 야 전화 한번 해봐 빨리 디노야 숭관아 전화해봐 누구 누구 누구? 호시 나 있는데 도겸이는 도겸이 없어? 몰라 전화해봐 도겸아 도겸아 도겸이한테 전화해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하하하 예 가겠습니다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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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교 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좀 하하하 나 왜 저렇게 없죠? 야 너희 둘 다 1분씩 나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딱 보내고 내가 나갈라 했는데 아 또 1분이야 아우 야 버논이 갔어? 전화해봐 버논이 형 퇴근한 거 같아 버논 전화해주세요 형 근데 누구 라면 먹어? 야 라면 먹는 사람 있어? 아니 라면 냄새 너무 많이 나 디노야 너가 먹잖아 민규야 김민규 민규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야 전화일수록 이렇게 빼네 도겸아 도겸아 치킨 먹었어? 얘들아 내가 한번 가볼게 승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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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화할 거 같지? 승관아 내가 전화할 거 같지? 나가서 흘린 건 괜찮지 호시 형 설아 동시에 호시 형 야 셋 다 들어가 셋 다 들어가 조용히 하고 들어가 호시 형 전화해주세요 디노 다 썼다 야 도겸아 원우 형도 전화해야 돼 뭐라고? 원우 형 원우 형 전화하라고? 원우 형 같이 들어왔어 지금 아 그래? 형 어떻게 알아? 같이 만났어 내가 같이 만났으니까 호시야 권호 씨? 호시 형 따라 나온다고 빨리 따라 아 제발 5분 되고 있죠? 4분 30초 뒤에 깨워줘 분명 불약할거야 아마 민기 전화해? 여기 전화가 와요? 집에 가기 이렇게 무서워 형 그래 전화하지 말아줘 제발 원래 형도 전화 너무 반가운데 오늘만은 오늘만은 제발 아까 3분 남기던데 날 찾지 말아줘 날 찾지마 디노야 시작 진짜 갈래 나도 차에 탈래요 차차차 지금 여기 전화로 전화 오는거죠? 잠깐만 무슨일이야? 왜 안와? 타이머 종료 시 타이머 종료 시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 민규야 민규한테 전화 한 번 할게요 형 나이스 얘들 지금 다 나갈 생각 밖에 안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왔을 때 지금 누구 전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요? 여보세요? 민규야 다 니꺼야 어? 내 삶에는 다 니꺼야 지금 가고 있어 응 응 그래도 나와봤다 한 번 처음 나왔어? 응 민규야 얼른 돌아와 어디 가고 있어? 응 디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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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야 어 전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디노? 디노 전화해주세요 민규 다 썼고 도겸이 디노도 아까 다 쓴 거 확인했고 이게 확실히 횟수가 있으니까 재밌네 계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횟수가 다 안 써가지고 이거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구나 꼭 그렇게 전화해야만 어 들어와 디노야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서 너 한 명 더 써야 돼 빨리 지금 빨리 들어와 나 다 썼어 야 누가 안 썼지 지금 원우 형 형 난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 디노 전화 끊고 호시 형 전화해주세요 좋아 원우 형도 나갔어 승관이 나가고 차 4대 나갔어 연속 전화 들어오세요 도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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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오네 아 무슨 소리 왜 이렇게 했나 이거 한 명 더 있어 빨리 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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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나갔어 원우 원우 아니야 원우 형 같이 있었잖아 원우 혹시 같이 있었어? 어 일단 호시 형이랑 지금 디노 오는 거잖아 승관이는 승관이 전화해봐 나 나갈 때 방금 사과 3개 나갔어 승관이 전화해주세요 부승관을 세 번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부승관 부승관 부승관을 세 번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부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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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떼지 마세요 부승관 부승관 전화 왔던 거 없는 거죠 쇼내아내아내아 열심히 퇴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레슨 더 원의 홀린 나와있어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나가는데 시간 나간 사람 있을까? 원우 형 원우 형 전화 안 했지? 나 원우 형 아 한 번 전화해서 난 잡았는데 그 이런 나 분 나왔어요 30초 탈출이다 과연 내 전략이 통했을 것인가 뭐야 내 촉? 8 7 6 5 4 3 2 1 탈출! 탈출했어 진짜 고맙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10 9 4 3 5 끝 이제부터 눈치 게임이야 형 눈치 게임이야 우리 눈치 게임 뭐하는데? 1, 이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아니야, 눈치게임 그냥 가면 돼 가다가 마주치면 다시 돌아와 이 사람 안에서만 눈만 피하면 되는 거야 뭐 시간 제한 없고, 부르는 전화 이런 거 없고 이 사람들한테 눈 안 걸리고 그냥 나가면 끝 야, 나 1번! 나 1번! 나 1번이야! 나 2번! 나 1번! 야,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나 1번! 야, 도겸아! 들어와! 도겸아, 들어와! 1, 2, 3, 2, 3 나, 아니야 들어와, 왜 이래 얘들아! 얘들아, 다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아, 진짜 잠깐만,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눈치게임, 눈치게임! 눈치게임, 눈치게임! 아, 들어가 아니, 형! 아니, 형! 어떻게 가! 우리 눈치게임이잖아, 우리 진짜 서로 마음을 합하자, 진짜로 아니, 가까운 사람들! 야, 진짜 다 문 닫고 마음을 합하자, 진짜로, 눈치게임!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자, 나 간다! 마음을 합하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마음을 합해야 돼, 마음을 진짜! 야, 눈치게임! 아니야, 아니야! 너만 빨리 들어와, 너 들어와! 그냥, 광, 광, 광 야, 미쳐나! 그냥 광인이야, 광인! 그냥 달리는 것밖에 없네, 이거! 됐어! 됐어! 너, 광인이야! 민경, 빨리 들어와! 다른 사람 못 가잖아! 어, 여기서 뛰어! 하여튼 뛰어놨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짜장나게, 아! 야, 한 번 걸리면 5초? 야, 감금할까? 디노아! 디노아! 디노 봤어, 들어와! 디노 1분이야,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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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1분이야! 나, 너 뒷통신 봤어, 들어와! 왜 1분이야? 지금부터 시작해, 형! 그거 뭐야? 나갔다 걸리는 30초! 시작! 디노, 얘가 30초 안 되지 않았어, 지금. 디노, 얘가 30초 안 되지 않았어, 디노? 야, 디노 30초 안 되지 않았어? 아니, 그런 줄 알았어, 내가. 30초! 어. 아, 이제 재기 시작하네. 이거 타이머 30초 뒤부터 시작! 절대 못 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나가냐? 이거 못 가, 갈갈 보호하자, 그냥. 야, 솔직히 말하면 둘이... 30초 없을 거 같아, 이거 둘이 못 할 거 같아. 30초 못 해, 가위 가위 보호하자. 가위 가위 보호하자. 묵지 빠, 가위 가위 보호. 가위 가위 보호. 가위 가위 보호, 단판? 어. 한 판으로? 한 판, 한 판, 간단하게.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호! 이겼다, 오케이. 10분! 형, 클로징 잘해? 어, 클로징 뭐 해야 되는데? 클로징 형, 10분 동안 하면 돼, 얘기하면 돼. 화이팅!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에에에에에에! 네, 오늘 걷는 질. 몰래 문 열고 간다. 옛날에 방탄수 생겨놨어요. 그 때도 저 마지막 안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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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해보니까 오늘 되게... 운이 안 좋아서 계속 끝에 방만 걸리네요. 왜 계속 끝에만 걸리죠? 네, 여기 출구예요. 제가 오늘 굴리는 방입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방만 굴렸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이거 하고 할까요? 원래 컨셉으로. 아, 어떻게 됐어요. 핑히, 핑히.